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지난해보다 약 3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9,976건으로 지난해보다 29.6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익신고 중 신호위반이 전체의 27%로 가장 많았고 방향 지시 등 불이행과 중앙선 침범도 각각 14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경찰에 직접 제보하는 공익신고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